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챕터 5자 육아휴직급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챕터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맞네요. 2번 다만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90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한다. 9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60일이죠. 90일이 아니라 60일. 정답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오케이. 맞네요. 정답 2번 됐고요.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천재의 지변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보상 등에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사유에 해당되죠. 2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8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죠. 오케이? 3번.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 3번. 아, 4번. 피의 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전에가 아니라 이후죠. 이후에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이후. 오케이. 정답 4번.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빈칸의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73조 3항에 따라 피 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뭐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을 한다. 뭡니까? 둘 다 100분의 75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것을 언제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1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그렇죠. 12개월 이내. 정답 1번이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 5번. 다음 중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나오네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 선정하는 거 맞고 2번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오케이.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합니까? 대통령용으로 정하게 되어있죠. 오케이. 금액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정답 4번. 자, 계속해서 우리가 6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용보험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거 맞죠? 2번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네요. 3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과 이런 것들을 예탁 등을 통해서 기금을 관리 운영할 수도 있죠. 맞죠? 이거 기본강에 있어서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네.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금을 관리 운영할 때는 그 수익이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수익이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뭡니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2번.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하는 것도 맞고 보험료의 반환도 다 맞는데 4번. 취업포탈 등 취업에 관한 업체 지원은 아니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중 고용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재정자금에 예탁하는 거 가능하죠. 나, 가나 동시에 맞고요. 다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육아증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죠.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매입도 가능합니다. 다 맞네요. 가나다라마. 정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4번. 고용보험기금을 관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정답 2번.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기금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 맞죠. 그런데 국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승인을 받습니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까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7장 들어가겠습니다. 7장. 7장 한번 봅시다. 7장의 문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피보험 자격에 대한 심사의 청구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1번.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전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되는 거 맞네요. 이번에 직업안전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됩니다. 오케이. 5일 맞죠? 이거 보통 7일이라고 틀린 걸로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 3번에 심사... 이게 왜... 여러분 왜 5일입니까? 이게? 일주일이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죠? 그러니까 평일에 그때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쵸? 3번에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에 심사의 청구는 구두나 문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뭡니까? 문서를 하는 거죠. 구두가 틀렸습니다. 구두는 빼야 돼요. 문서로 하는 겁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2번. 원처분 등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죠? 정답 1번이 틀렸네요. 이건 좀 쉽네요. 그 다음 3번.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맞죠? 2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에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쵸? 4번. 심사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죠. 정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4번. 자, 다음 중 고용보험상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법정 대리인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물었습니다. 그쵸?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소, 공인노무사, 형제자매 다 되는데 공무원은 안 되죠? 가나, 라마가 되겠네요. 정답 4번. 오케이. 요런 거 뭐 간단하네요. 공무원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 5번. 자,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도 재심사청구에 적어야 되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도 대리인으로 선임, 턴인될 수 있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 여기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 재심사청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한다. 구두 아니라 그랬죠? 문서로 해야 됩니다. 정답 3번. 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게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 그쪽으로 발송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고용보험심사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1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아니라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가능하겠죠? 1번 틀렸네요. 2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관련 업무.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관련 업무는 1년 이상 종사한 게 맞죠? 맞는 거는 정답 2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9급 이상이 아니라 5급 이상이죠? 5급 이상이고 고용보험 업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년 이상이죠? 그래서 9급이 아니라 5급. 그 다음에 여기도 2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역시 9급이 아니라 얼마? 5급.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심사 청구에 관련해서는 1년 이상은 맞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중, 결정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우리 책이 이게 편집하면서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그 보면 사건 번호 옆에 나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래서 이걸 좀 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의 결정연월일 옆에 역시 바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정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거든요. 자, 보면 첫 번째, 사건 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은혜, 나, 청구치지. 맞고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넣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인의 주소, 그 다음에 결정연월일, 주문, 그 다음에 사건명까지 다 맞고 심사관의 성명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거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가나, 라, 마, 바, 사까지 되겠네요. 정답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는 거 맞죠? 정답 1번이네요. 오케이. 여기 재심사 청구는 며칠입니까? 안 날로부터 역시 90일 이내죠. 100일 이내가 아니라. 70일 이내도 아니고 100일 이내도 아니고 90일 이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고용보험 심사 청구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 뭐, 너무 당연해. 고용도 정부 장관. 정답 3번. 그 다음에 10번. 고용보험 심사관은 며칠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한 달. 30일이죠. 정답 1번. 오케이. 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심사관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물었죠? 심사관은 1번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1번에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심사관의 권한이죠. 3번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에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죠. 심사관이니까. 정답은 4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찾아라는 거죠? 자, 볼게요. 피성년후견인 안되고 피한정후견인 안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다 안되네요. 근로자는 가능하죠. 가나다. 정답. 3번. 4번. 의답. 13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심사함이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1번.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2번에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논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앞쪽에서도 나왔던 거네요. 4번.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관이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4번에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는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장난친 게 뭡니까? 그렇죠. 정본을 저기 보면 결정서의 정본을 받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낸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리고 원처분 등을 행한 작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기속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원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처분 등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즉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1번. 오케이.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1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오케이.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해야 되죠. 정답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머지 2번, 3번, 4번.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심사관은 여러분들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전기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각각 결정서에 정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고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8장. 보충 및 벌칙 들어가겠습니다. 8장에 1번 들어갈게요. 자,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1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쵸? 2번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그 다음 3번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니죠. 이렇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죠. 한 경우. 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기에 양벌 규정 원칙에 따라서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권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 뒤에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4번에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사항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번에, 어, 뭡니까? 어, 지원금, 촉진수단, 구직급여 이런 것들을, 어,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정답.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어,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등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 자격의 확인, 뭐, 부정수급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 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이런 것들이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정보 등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음,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됩니다. 그쵸? 음,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3번에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쵸? 오케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구두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됩니까? 그쵸? 문서를, 서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정답은 4번. 오케이. 그 다음 4번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법령은 고용노동부령이죠. 정답 2번.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고용보험법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맞고요. 취업 거부 수당이 아니라 취업 촉진 수당. 취업 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정답 2번. 거부가 아니라 취업 촉진입니다. 촉진. 오케이. 나머지도 3년이 소멸시효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2과목 마지막 파트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2과목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